안녕하세요 여기는 퍼스트룩 화보차량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한소나 씨와 함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파트너고요 절대 못 안 배우려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예쁘게 찍고 오도록 할게요 화이팅 뭔가 어색할 것 같다 일자리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지금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헤어 메이크업 봤는데 근데 뭐 점차 이런 어색함이 풀리면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고 싶은 점차 밑에 7일부터 하시는 수상 하하 11시 242 10초 미래 2, 2021 2, 2021 2, 2021 5, 2021 1, 2021 3, 2021 아악! 배가 안 돼 왜 앞에 롱새우 진짜 진지해? 내가 무팅지해서 미안하다 진짜 네 지금 좋아해 이상해 아까도 너무 빨리 아 너무 아 편안해 빨리 하자 아 편안해 빨리 하자 아 너무 좋아 너무 힘 쫓아 좀 움직여 어 춤이 다르긴 하네 정말 춤 안 추지 너무 오래돼 내가 연기만 했어 이렇게 움직여야 예쁘게 찍힐걸 아 잘하고 있어 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 한 바퀴 벌을 돌기라는 애 너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진짜 웃길래? 아 진짜 웃길래? 아니 얼굴 막 완전 얼굴 막 가까이 얼굴을? 난 눈앞에 위를 잃려가지고 진짜? 오케이 아 근데 표정 표정 야 너 석스 싫으니? 싫으니? 미뤄라길래 아 진짜 웃기네 저거 지금 방송에서 좀만 밝게 가볼게요 장난치 있게 웃는 거 석스 씨 웃을 수 있어요? 저 저 미소를 잃어가지고 아니 배고파서 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파로로 퍼스트룩 화보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남매 현실 남매 케이 아마 이제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로로 퍼스트룩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쁘게 예쁘게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파로로 퍼스트룩에서 만나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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